여러분 안녕하세요. 么 바꿔준ğ 우선 롯덕이 씨 에게 정말 황금 떡밥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내일 뭐 저를 하고 한 주먹거리가 끝난다 하시는데 오라운드를 떼도 박형근 선수의 손주먹 같다는 힘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사비에르의 근거인 자신감 박형근입니다. 저는 백성급 챔피언이 이은정 선수를 좋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데 지도자로 돌아가셔서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데 딱 하나는 싸가지는 안 가르친 것 같습니다. 제가 내일 배출해드리겠습니다. 내일 지켜봐주십시오. 오늘 야생들에게 멋진 경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